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찍으시면 안되네 우리 감독님 네 이거 찍으세요 너무 맛있어 손질이 못했다고 손질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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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오랜만이에요 추석 그림 본인이 그리신 거 맞으세요? 네 근데 너무 오랜만에 펜을 잡아서 좀 그리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한 달 정도 그리면 옛날처럼 잘 그려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림 좀 그려보려고 기대합니다 자주 공개해주세요 아이팩 그걸로 그려가지고 아직 익숙진 않아요 손질이 천장까지 내려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내가 그려준 거 왜 안 써 안 써 선배님이 뺏어 가실까봐 안 가져왔어요 손님 거보다 더 영상이 영화가 되게 가깝게 나옵니다 어 위로 하나 더 필요해요 은근히 하나 더 전화 약간 이런 한 달 패티! 빵! 쓰러 가시나봐요. 못 먹어. 무슨 맛이에요? 목 맛은 안 해요. 입만 해요. rice? 아가. 아가. ~~ 안녕! 낯세영네